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지난 2019년 국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 나종남 육사 사회과학처장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또 김영석, 남정옥 두 사람은 올해 한 토론회에서 사산보고서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미화 과장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위촉한 단원 중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면, 여순 사건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 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70여 년 만에 제정한 특별법까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첫 회의가 열리는 건 다음 달 10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밀실에서 절속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 전남 도청과 국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